다 됐네? 며칠 더 걸릴 거라 그러더니? 어. 서둘러 마치라고 했지. 조은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할 거 없어. 내가 힘든가? 조은이가 힘들지. 조은이가 원하는 일이었고 조은이가 탁한 길이야. 우린 그저 뒤에서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말되는 일밖에 안 남았잖아. 그래요. 당신이 새롭게 할 일은 여기 있잖아. 조은이보다 힘든 사람들 많으니까 그 사람들 많이 도와줘. 가만. 당신하고 처음 처음 보았던 날 그날 나왔던 음악이네. 기억력도 좋네. 그걸 다 기억해요? 당신이 그랬잖아. 이 곡에 맞춰 함께 춤출 수 있는 남자가 원한다고. 그 말에 당신 그랬지. 무뚝뚝하고 귀찮은 얼굴로. 춤 같은 거 관심 없다고. 멋이라곤 하나도 없고. 자상한 가구 단싼 남자 뭐가 좋다고. 재미는 없어도 속은 썩이지 않겠구나 싶어서 결심했었는데. 왜 이래요? 그거 해봐. 춤. 됐어. 할 줄도 모르면서 춤. 꼭 잘 추해 춤인가. 음악에 맞춰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. 음굴다. iko. 하나 import. 고맙다. 기억나 하고 가던 길 가야죠